그럼 차도 마지막 거 뭐가 준비됐어요? 빈대떡이요 빈대떡 신사 멋있다 그럼 빈대떡 신사 한번 들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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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은 꼬리다 내 맘은 꼬리다 하하하하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오오오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웃었다 오오스면 집에 가서 미나 따기만 붙여줬지 아깝다 아깝다 이 코리 바람이 놀람 쥐비는 모나 계산 쥐비는 모나 게산 쥐비는 모나 아악 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네 다 이산 들어가시고 하하하하 또 감사합니다.